한국에 대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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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vert? ...extravagante. 네. 당신은? ...extraver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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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인터뷰. 인터뷰. 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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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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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친구랑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헤어질 겁니다. 술을 안 좋아해서. 그리고 저도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밥만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이걸로 하고 있어 계속. 이게 맞아? 아.. 와.. 또 시끄러졌어. 근데 어차피 대화를 못하니까 시끄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See? 하하하하 어차피 여기는 뭐.. 와.. 마이크 젝실이야. 여기 뭐야. 아.. 마이크 젝실 여기 있어요. 아.. 비엔비엠. 비엔비엠. 여기는 6,000원, 7,000원 하는 곳이네요. 가격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15,000원, 20,000원 할텐데 호롬비아는 가격이 반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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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노 세 밟아. 노 세 밟아. 노 세 밟아. 노 세 밟아. 아.. 노 세 밟아. 고맙이 있고.. 좀.. 고맙이 quiere.. 고맙이. 고맙이.. 배달 block 크리스천 크리스천 Z Z Z Z Z Z 오이 모야 기타 모야 기타 G 기타 아 기타 아 기타 에이 Hello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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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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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밥을 사먹고 이제 갑니다.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동생을 보러 갑니다. 시? 시! 근데 굉장히 스웩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조금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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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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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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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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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블룸 물 물 물 기 Estate 물 롤러니스? 엄마? 롤러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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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말한 게 이거였어요. 과자. 롤러니스? 롤러니스? 네, 네. 롤러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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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R.I.G.O.U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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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이비치인데 우와 강해 왜 이렇게 강하냐 세이비치 빡사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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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또 놓쳤어 진짜 왜 이럴까요 밥 먹는다고 밥을 처먹는다고 진짜 자 일단 비행기를 놓쳤다 그러면은 만국 공통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비행기를 놓치든 상관없이 직원이 나가는 데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따라서 나가면 돼요 나가면서 하는 거는 뭐 면세품 샀는지 그리고 짐은 또 새로운 게 있는지 검사 간단하게 하고 다시 이제 이제 들어왔던 곳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변경해줄 변경을 해줘요 어떤 걸로 변경을 할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투어를 예약했기 때문에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비행기를 8만원 추가 비용 주고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모레 투어가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만 하고 다른 걸로 예약을 했어요 취소를 사면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금액을 환불 받을 수가 있어요 반값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3만원 했는데 총 20만원 환불을 일단 됐거든요 근데 그게 20만원이 45일 뒤에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일단 모르고 7개월 9개월 걸린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고나서 이제 끝이에요 아 체크인한 짐은 직원한테 물어봐서 어딨냐 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찾으러 갈거에요 제가 지금 찾으러 갑니다 제 생각인데 뭔가 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자꾸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오늘 늦을 아 그게 있었어 좀 이따 합시다 아무튼 XXX가 안 돼요 근데 근데 게이트 2개가 어디있어요? 2개가 어디있어요? 네 직원 2개가 어디있어요 오케이 또 여긴데 또 여긴데 아 갔던 길 또 가고 있네 레전드네 그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 벌어지면 직원들이 다 아는게 아니에요 맞는 곳인데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처럼 말이죠 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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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스스로도 진짜 XXX 같다고 느낀게 줄이 좀 길었거든요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늦었으니까 좀 뭐 앞에서 먼저 가겠다 하면 되는데 XXX같이 그냥 왜 그거를 그 자존심이 더 알량한 자존심이 더 중요한거야 돈 50만원과 그 시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거야 기다리면서 느꼈어 아 이거 무조건 늦는데 이거 무조건 놓치는데 나 근데 지금 뭐하는거야 XXX가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구요 좀 늦었다고 앞에 먼저 가면 안되냐고 부탁하는게 뭐 그렇게 유난히 라고 꼴로 50만원을 태우냐 성격 문제있어요 진짜 이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튜브에도 드러나는거 같애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뭐 막 뭐 뭐 땜에 그렇고 저거 땜에 그렇고 막 뭐가 부끄럽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 막 찍을것도 안찍고 할것도 안하고 근데 영상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 저처럼 비행기 놓치지 마십시오 화이팅 야 이거 뭐냐 기분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냥 호텔 근처에 있는 호텔 하나 잡았거든요 오늘 그냥 집에서 치과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날씨랑 풍경은 매우 좋고 난리 올라 올라왔어 이 와중에 경치는 또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저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죠 저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좀 내려놓고 아니 그냥 좀 도움을 청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남들한테 남들한테 도움 청하는걸 못해요 못해서 그걸 못해서 지금 비행기 값이 이렇게 된거잖아요 그냥 좀 부탁해서 말해봤자 뭐하냐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마약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물봉을 저한테 먹여가지고 320만원을 탁 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큰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빨짓이잖아요 이거 그냥 진짜 개빨짓이잖아요 그래서 또 짜증나네 인도 때도 또 놓치고 그때 뭐 남 탓 할 거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 탓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내 잘못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좀 생기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좀 상을 주려고 호텔에 왔어요 비행기 놓치고 상을 또 쳐 준다고 하고 있다 미치다 와 비주얼 진짜 미쳤다 이거는 와 저는 저는 이거 먹고 뭐라 그러죠 이거 먹고 환생? 아니 환생을 왜 이거 먹고 뭐 있잖아요 이거 먹고 뭐 하겠습니다 단어 어휘력 실화냐 진짜 씨 아무튼 먹고 저는 힐링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여행이 장기간의 여행이니까 너무 막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않으려고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 실천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기분이 이었 같아요 남 사람들 보면 놓치지도 않고 잘하던데 나는 왜 이러냐 진짜 야 야 되게 좋다 다시 왔어 그럼 방이 이렇게 좋네 와 위에도 참 이것도 넓고 아 위에도 엄청 높고 아 이게 높은 게 좋네 화장실 예술임 유어 아 그냥 그렇구나 아무튼 뭐 휴건 네 개에다가 근데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하냐 근데 좋으면 뭐하는데 그래 50만원짜리 방이야 이게 바로 인구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너가 지금 너가 지금 기분이 우울해서 맛있는 거를 대접받고 스스로에게 대접하고 좋은 곳을 위해 예약해서 뭐 숙소 잠을 잔다고 하지만 명심이 안 돼 너는 진짜 개 다음번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제대로 하자 정신 차리자 진짜 이렇게 되면 너 금방 거짓해 맨날 그 저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낭비 안 됐으니까 그냥 기부를 낳고 50만원이면 한때로 5만원씩 통화해도 10개월 동안 도와될 수 10개월간 1위에 5시 10개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